아! 방력이 넘칩니다! 두는 시대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? 3D로 봅니다! 다 함께! 런던 3D 중계 LG 시네마 3D 스마트 TV 앱으로 즐겨라 나 어제 3D 생중계 놓쳤어 아이, 이 사람이 런던 대회 3D 방송을 스마트 기능으로 보고 싶을 때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모르시나? 오! 그거 좋은데? 아, 몰랐단 말이지 금메달 딴 거부터 다시 봐야겠다, 그런 거예요